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호노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미니라 리뷰를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유튜브 시스템상의 문제로 업로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리뷰가 안올라갔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확인하고 너무 당황해서 급하게 다시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4dx로 관람하고 왔고 4dx 3d로 하면 이제 3d 안경을 끼고 보는 3d고 또 자석효과와 기타 특수효과가 동관되는 4d로 보고 왔는데 일단은 다크 유니버스의 시작을 제대로 알렸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지킬 박사가 약간 영화 전체적인 서술자 느낌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다크 유니버스 시리즈를 이어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조금 말도 안되게 조금 비약적으로 전개를 진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막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자세히 생각해보면 조금 말도 안되는 정도 네 그 정도의 조금 뭐랄까 어느 정도의 미흡함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제가 급하게 다시 영상을 찍으면서 내용이 많이 까먹고 원래 제가 리뷰했던 것보다 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제 여기 영화 노트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노트는 뭐 별거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를 이렇게 영화표를 수집을 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장에 다섯 장씩 이렇게 제가 잘라서 다 붙여놨고 다 뭐 유튜브에 리뷰가 다 올라온 거죠. 네, 보시면 뭐 조작된 도시, 재심, 23아이덴티티, 누시드 드림 이런 거 다 유튜브에 리뷰가 올라왔었죠. 그리고 이건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도 올려드린 허각, 울산에 왔을 때 그 티켓이고요. 그리고 뭐 미녀와 야수, 아우토반, 그리고 데스노트, 더유월드, 뭐 이런 식으로 미리라까지 현재 지금 지금 영화표를 모은 게 보자 거의 작년 여름부터 네, 여서 많이 있진 않은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거의 한 1년 정도 지금 영화표를 수집했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약간 스스로 아, 내가 정말 영화를 많이 좋아하고 관심을 있어 하는구나 라고 혼자 약간 뿌듯해하는 네, 그런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준우누의 영화 노트 한번 살펴보고 간단하게 미리라 리뷰까지 진행해 봤는데요. 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신 영화표를 그냥 아무 때나 버리거나 뭐 꾸게 놓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모아둔다면 어, 좀 멋진 또 기념품이 되지 않을까 영화 이외에 또 멋진 기념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상 유튜버 준우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책상 정리 좀 해야겠다.